이 작품 작가 이름 알 수 있을까요? 가세요. 내 그림을 작품으로 대해준 사람이 처음이라. 이제 네 이름도 걸어야지. 당신 재는 나한테 팔아요. 그림 스무 점만 그려요. 싸인은 내가 해. 내가 다시 너를 만났을 땐 너는 난이 야위였고 이마엔 땀방울 너는 웃어 내게 말 싫은 나 할 말이 있어. 가르쳐줘. 앞으로 내가 어떻게 만들지.